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오늘이라는 이 인생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할까요? 함께 한 편의 시를 나누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삶을 생각하다 또 다른 하루로 건너가는 건널목 앞에 서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셀라의 시간, 삶의 의미의 시간,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수많은 영혼의 의미들로 감켜있는 타래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흘러갈수록 복잡하게 얽매였던 의미들이 누릇누릇 풀려나가 영혼의 이마 위에 아쉬움을 긋고 기쁨을 긋고 슬픔을 그어서 추운 겨울 희나리처럼 인생의 이마에 너울 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풀려지기 싫은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우리의 나날들이 풀려가고 내 영혼의 슬픔과 아쉬움의 거친 골짜기를 만든다 해도 섭리의 바늘은 들고 복을 수어놓으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은혜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보혈이 성도 여러분의 전 존재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의 등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창세의 말씀을 목상하고자 합니다. 와 긴 시간을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참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창세기가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의 말씀을 목상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의 말씀을 함께 여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손에 의해서 씌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성이나 지식 과학적인 이해를 더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연약하고 아주 미련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이해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이해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채워 놓으신 크고 음리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의 향에서 그 문을 열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으며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는 데 만족하지 말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노하는 산 꼭대기의 배를 지으라 하실 때 순종했고 열이고 성 앞에서 여호수와도 침묵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란 구원의 역사를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우리 삶의 능력이요 사실이요 실제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로 흘러보내던 습관을 버립시다. 목마른 사슴이 신냐물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심령 깊숙한 믿음의 밭에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심령 깊숙한 믿음의 밭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말하는 입술로 말하고 말씀이 걷는 곳으로 걸으며 말씀이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여주 없어서 자 이 두 가지 사항을 항상 마음에 새겨 두실 것을 믿으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모세의 예수에 쓰여진 다섯 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국기, 레우기 또 민속의 신명기 중 첫 번째 책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범죄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태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한 생명으로 창조되었지만 범죄를 내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 즉 메시지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나가서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거짓말이든 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게 거짓말인데도 들으면 이 거짓말의 그 말이 영향력을 엄청 줘요.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나 무엇인가에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고방식, 옷차림, 생활습관, 인생의 목표도 어떤 문화 속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겉으로는 내가 이런 영향력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이 사람의 관점과 행동을 지배하고 그 성격을 통제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돈, 권력, 명예가 사람을 사로잡고 실패와 상처, 강박관념, 두려움이 사람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창식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읽게 되었어요. 예누마, 옐리시라고 이름하는 이 창조 신화는요. 간단히 이런 내용입니다. 오랜 옛날, 태초의 신들이 서로 전쟁하는데 신들의 왕인 마루둑이 짠물의 신이었던 티아마트와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둑은 티아마트의 몸을 반으로 쫙 갈라서 상반신으로 하늘과 별을 만들고 하반신으로는 땅을 만들었으며 두 눈을 뽑아서 해와 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잔인하지만 저는 이 고대의 신화가 오늘날 우리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신들이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의 세계관은 폭력과 경쟁에 기초한 신화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이기고 무너뜨려야 내가 성공한다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새로운 세계관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창조적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의 창조신화는 신들과의 전쟁과 전쟁으로 세상이 지어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에 잠겨 있긴 하지만 이미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만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창조 과정은 모든 것은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왜 창조하시느냐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은 모든 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최고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 우리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점점점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을 성화되는 과정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삶 속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된 가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꿈과 계획들이 잘 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진정 내 삶과 내 영혼에 가치 있는 것인지 쓸모없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70여 년의 삶을 살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허무함, 실패감, 낙심은 내가 추구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지금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설렘은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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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도다. 모든 것이 헛돼도다. 요즘 저는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지, 이제는 내가 자꾸 모을 때가 아니라 하나하나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나하나 버리고 꼭 필요한 거, 설교할 때 입는 옷, 책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지만 쌓여 놓을 나이는 아니라는 건 다 하더라고요. 다 보내야 돼요. 다 내보내야 돼요. 다 헛되고 헛되다. 설렘은 인생 마지막을 지나면서 그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허무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오늘 이 복받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바보로는 예배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하시고 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 라는 말은 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게 하는 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평생 365년 동안 30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365일을 30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자예요. 동행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대화하다, 친교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예노기의 삶으로 들어가시고 예노기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그 안의 상태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싹 들어가고 예노기의 영이 하나님의 속에 영 안에 싹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지시키라. 수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안으로 경쟁의 문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면 되고 내 목적만 성취되면 된다는 세상의 세계관에 붙들려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자 혼돈하고 허감이 가득한 이 땅의 생명으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붙들려 삽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저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안에 몸을 쪄다 아멘 모든 혼돈 위에 질서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모든 계획과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명세서 내미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 그하게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그럴 때 오늘까지 인만의 교회를 붙으시고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생명의 창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슨 창조가 생명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한번 2절을 주목해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능력을 부여하다 준비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아무 형태가 없고 어떤 생명의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은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실패의 염려의 어둠감들에 그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성령님을 만듭시다. 그럴 때 삶이 변화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요. 아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같이 만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마음과 영혼을 마주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같이 만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같이 마주하는 겁니다. 때문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으며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난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실패가 가득하고 우리 미래의 흑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만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처투성이었던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생명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더 상처받았냐 오늘 그 과거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현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과거의 창이 열려서 미래의 소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복주시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며 오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스가라 사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이 예루살렘은 이반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자기들의 주도권이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온갖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이방족 속에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은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라 사장 6절 말씀하는 여왁께서 수룩바벌에 가신 말씀이 이라하니라 만군의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그 축복이 만다 이 말씀에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군대라고 의미하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권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군대나 권력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전 건축은 군대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다. 성령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겁니다. 두 손을 가면 합시다. 계속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밥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기서 큰 산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방 족속들과 그들의 군대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수룩밥을 앞에서 평지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 인만의 교회를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멘 우리 인만의 교회 앞에서 평지로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최근까지 악한 세력들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를 무너뜨리고 온갖 거짓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만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일곱 명이 아멘 안 했거든요. 우리 인만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제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산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이 평지가 됩니다. 평지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성령님이 오셔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치하신 그분이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을 은혜 안에서 사단을 물어뜯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사단을 어떻게 물어뜯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과 목적과 기대 속에 주도권을 지게 하십시오. 누가 성령님 사도연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접대를 담당하는 사람을 새로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연전 6장 3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채 우선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의 지혜로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것 같고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의 지혜로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직분을 맡고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붙들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광로에 성령의 불을 지펴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를 붙으시니까 목이 지금 다 헐어가지고 결절이 와가지고 그런데도 성령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니 아란 것 없이 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성령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광로의 성령을 불을 지펴서 성령으로 불타오를 지어다 그럴 때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사 잘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